금리 인상, 까다로워진 대출, 정부의 잇단 거품 경고, 이런 온갖 악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르기만 하던 아파트값이 지난주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반전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집을 사겠단 매수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가양동의 천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이달 3일 13억 5백만 원에 거래돼 보름 만에 7천5백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0.3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거래가 중단되면서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다만 집을 사고 싶다는 심리를 나타내는 매매 수급지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모두 기준인 100을 웃돌면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상승폭은 둔화되겠지만, 불안한 투자 심리를 억제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어서 당분간 상승세는 더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본격적으로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 전세와 매매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나올 개발 공약 등으로 매수세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기상캐스터